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기피태랑 고수경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자, 이번 시간엔 선생님의 비킬러 모의고사 시즌1 개항을 하니까 이 비킬러 모의고사에 대한 O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비킬러 모의고사를 제일 먼저 맞는 사람이 나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몇 년 전에 피드백을 했었거든. 여러분이 원하는 콘텐츠가 있으면 말을 해라 했을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킬러 2개, 흔히 말하는 19번에 10번 어려운 걸 알겠는데 그걸 제외한 연습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모의고사 만들어달라고 했고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었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많이 도움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킬러에 대한 학습에 대한 건 중요하니까 이제는 다 알잖아요. 일단 선생님 비킬러 커리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스피드 비킬러 유형 특강이 있었어요. 이게 종강을 했는데 말 그대로 겨울에 개념을 많이 했는데 막상 모의고사를 보니까 나는 개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를 자꾸 틀리지? 또는 안 풀리지? 아니면 너무 느리게 푸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치?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스피드 비킬러고요. 자, 이거를 들으시면 짧은 강의니까 스피드를 붙였잖아. 그치요? 그렇다고 개념을 다시 들어 그럴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이거를 듣기 전과 후가 많이 다를 거예요. 이건 이제 종강시켜 놨으니까 주제가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아시겠죠? 스피드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자. 그러면 자기의 이제 비킬러에 대한 상태를 알 수 있잖아. 이제 좀 됐다. 아니면 아직 어디 약하다. 분명히 약점이 나오거든. 그럼 이제 그 이후의 거리가 또 비킬러 N제가 있어요. 오케이? 주제별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게 흘러가는 건데 지금 이제 비킬러 모의고사 시즌 1이 이제 개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비킬러 모의고사는 시즌 1, 2, 3으로 진행을 할 거고 올해는 시즌 1 6회분, 시즌 2 8회, 그 다음에 시즌 3가 10회가 되겠습니다. 총 24회. 지금 이제 시즌 1 개강하는 거니까 이건 언제 하냐? 이건 6월 평가원 이후에 할 거예요. 이거는 9월 평가원 이후에 바로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늘상 꾸준하게 풀어줘야 된 거거든.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의 비킬러는 어떤 형태냐? 몇 문항인가요? 보면 당연히 회당 18문항입니다. 두 문항을 뺀 거예요. 두 문항이 뭐야? 양적 계산 문제. 그 다음 또 하나는 중화반응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쵸? 기체 양론이 있는데 기체 양론은 이제 선생님이 스피드 비킬러에는 안 넣고요. CNR 특강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선생님의 유명한 킬러 특강이 쓰잖아요. 거기 이제 주제를 기체 양론을 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 비킬러에는 빠졌지만 몰고사에는 그래도 포함해서 넣습니다. 계속 훈련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난이도는 어떠냐? 이게 가장 숙제인 거야. 사실은요. 자, 이게 왜냐하면 어떤 친구들한테는 이 수입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한테는 수입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좀 더 어렵게 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어, 근데 선생님 생각에 선생님 그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알겠죠? 쉽진 않아. 왜냐면 이 몰고사에 보는 이유가 자신감 상승이 아니잖아요. 그쵸? 어, 여기서 막 기본적인 문제만 풀이다가 어, 막 이거 15분 안에 다 풀어. 막상 몰고사에 봤더니 너무 어려워. 체감 난이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어, 난이도는 최상급은 아닌데 그래도 어, 상정도 된다. 라는 게 내 생각인데 그래서 어, 궁금하잖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 피드백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비킬러 모의고사 개강을 하면 페이지가 열려. 그래서 이벤트 페이지가 열릴 거고요. 거기에 이제 비킬러를 풀었을 때 이 비킬러에 대한 후기를 쓰면 뭐, 아이스크림도 주고 뭐 한데 어, 그래서 이 후기에다가 여러분의 진정한 어, 마음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후기를 참고로 어, 시즌2, 시즌3를 반영할 거니까. 어, 대다수가 봤을 때 어, 너무 쉬워요. 라고 한다면 좀 올리면 되겠고. 그쵸? 어, 아니면 너무 어려워라고 한다면 조금 조정하면 되니까. 알겠죠? 어, 그래서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상급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제 약간 시간 강박증을 갖고 있는데 그 시간에 대한 건 여름까지는 생각하지 마. 실력이 갖춰지면 시간은 빨라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 이거를 두 문제 중요한 게 없으니까 엄청 빨리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시고 어, 처음에는 조금 느리게 풀어도 다 맞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이거를 뭐 25분, 20분 동안 풀었어. 엄청 열심히. 빠르게 막 풀었단 말이야. 엄청 틀렸네? 그런 것보다 30분에 풀었어. 틀린 문제 줄여가야지. 심지어 너무 천천히 좀 느리게 풀어서 그냥 만약에 괜찮아요. 40분 동안 풀었어요. 그러니까 다 맞았어. 그러면 공부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시간 제거 풀거나 그러지 말자.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풀어봤을 때 시간이 많이 걸려오면 그다음부터 시간 재지 마.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데 처음 풀었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으면 아, 그럼 다음에 30분 안으로는 다 끊자. 30분 넘기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푸시면 좋겠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빅킬러를 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잖아.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전제 하에서 그죠? 자, 자신의 학습 상태가 있어요. 학습 완성도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 스스로도 몰라요. 또는 어디가 약한지도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문제를 많이 안 풀려요. 개념 보잖아? 개념 보면 다 아는 것 같아요. 뭐가 뭔지는 다 아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문풀로 연결하려면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항을 구분해 본다면 기본 문항이라는 게 있고 핵심 문항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문항은 일반적으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알겠어요? 어떤 게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같아요. 당연히 1번 문제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잖아. 그죠? 화학의 유용성 뭐 이런 거 탄화수소 이런 것들은 맞추면 되겠고요.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2단원과 3단원은 틀리면 안 돼. 어? 알겠어? 2단원에서 동의원소는 조금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제외한 양자수라든가 전자배치라든가 아니면 반지름 비교 이런 것들은 해줘야 돼. 그치? 그 다음에 3단원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한 또는 발열 반응 흑의 반응 이런 게 있으니까 가벼운 것들 또는 동적평형 틀리면 안 되지. 그래서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풀어가면서 기본 문항에 대한 완성을 이제 좀 취하는 거고 중요한 건 핵심 문항입니다. 결국은 승부는 핵심 문항 이게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실수 안 할 것 같죠? 나중 되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그게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보면 실수를 안 할 수 있을까요? 막 10월 달에 절박하니까 여러분 실수는 실수의 유형은 되게 많아요. 근데 학생들마다 갖고 있는 유형이 있어요. 그 또한 연습을 하면서 보는 거야. 아 내가 아 문제를 잘 안 읽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문제를 넘겨 짚는구나. 이미 그냥 누군지 그냥 뚝 찔러봐서 푸는구나. 뭔지 이해 안 되면 문제를 더 풀면 그게 생겨요. 그런 건 약간 위험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가장 중요한 건데 쓰지 않는구나.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할 거야. 눈으로 풀지 마. 눈으로 풀지 마. 그죠? 여러분 실수는 어디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4페이지에서 에이 그러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어디서 나오지? 1페이지입니다. 대다수의 실수는 1페이지에서 등장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나 많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실수도 있습니다. 어떤 실수 같아요 여러분? 2주기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아 갑자기 H2O가 나오는 거야. 야 수소가 2주기가 아니잖아. 그치? 그런 실수를 한다니까. 그 다음에 뭐 수소는 분명히 수소인데 은근히 수소가 수소가 많거든. 금속인 줄 알았어요. 1주기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알겠니? 그래서 틀려가면서 아 그냥 에이 실수야 에이 그러지 말고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그러면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이 공부심 한 상태에서의 빅킬러에서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사실 이게 핵심문항인데 이 핵심문항도 친구들과 좀 달라.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농도 그죠? 이 문제들이 이제 정답률을 보시면 보통 어느 정도 나오냐면 50대 50%에서 한 65%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닌데 반대로 틀린 오답률을 얘기하면 꽤 큰 거잖아요. 그렇지? 어 40%가 틀렸다? 엄청 쉬운데? 뭐 이런 거에 많아 사실은. 그래서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건데요. 농도 오케이? phpoh 중화적정 중화적정 nmv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중화적정 전문항리를 봐봐. 그닥 좋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산화수 개수 맞추는 거 아 이거 너무 쉬워. 그런데 이게 산화수 개수 맞추는 문제에서 누군지 다 써 있어요. 이용가 다 써 있어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정답률이 70, 80 나와요. 근데 어떤 경우에 많이 안 나와. 문자가 포함되면. 그치? 그래서 선생님의 빅킬러 시즌1에 이 산화수로 개수 맞추는 문제는 거의 전부 다 산화수 문제의 개수의 또는 애들 이름의 이용가의 문자가 표기됩니다.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금속의 산화환원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기출을 보시면 되게 쉬워요. 쉬웠을 거야. 근데 꼭 그렇게 쉽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알겠지만 19번 20번에서 조금 난리도를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메인 핵심 파트에서 난리도가 끌어올라가거든. 그래서 이 산화환원 파트에 대한 연습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는 아 쉬울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요게 메인이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런 거죠. 이게 여기는 늘상 하는 얘기인데 여기는 아 여긴 너무 쉬워서 자신 있어. 절대 안 틀려나는 그런 파트 있어요. 그죠? 여기는 어떨 때는 틀렸다 어떨 때는 말했다 해. 여기는 모르겠어. 도대체 이럴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친구들이 여기는 좀 알 것 같은데 열 개 풀면 여섯 개는 맞춘단 말이야. 일곱 개는 맞춰요. 여기 열 개 풀었을 때 하나 맞춰 아홉 개 못 풀어. 다 어디 공부하니? 다 여기 공부하잖아. 그러면 망하는 거야. 알겠어요? 왜? 이 문제는 당연히 19번 20번 뭐 이런 컨셉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를 잘해. 그럼 뭐 하겠어요? 여기를 풀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건데. 그쵸? 요까지 풀었는데 종 쳤는데 집에 가서 풀니까 잘 풀리네. 그거 어따 써요? 그거를. 그쵸? 그 얘기는 아 여기가 핵심인데요. 사실은요. 지금은 이게 여기 나오는 주제들이 이 정도 되는 거야. 굳이 하나 더 넣으면 동의원소 정도 되는 건데 이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어 여기 어려워요. 여기 어려워요. 여기를 하자가 아니라 반대로 적게 봐. 아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분자 모양은 절대 안 틀려.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동적 표현은 절대 안 틀려. 그건 자신감. 그러면 그게 실제로 문제 풀 때도 반영이 돼요. 자신감. 여기도 아 난 phpohm 절대 안 틀려. 이런 자신감을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월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신 기간이 좀 다가오니까 또 수능 공부를 안 할 수 있는데 내신에 조금 이제 미련이 없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보면 내신도 안 했고 수능도 안 했고 애매한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남들이 내신할 때 나는 수능 공부 좀 해야지 라고 했을 때 항상 전범위를 생각하면 전범위를 뭐 해봐야지 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되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러분이라면 아 5월이 있고 6월이 있는데 그치? 내신을 봤어. 봤더니 그만큼 이제 좀 남았어. 한 2주 남았네. 2주 동안 전범위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 2주 동안 나는 만약에 조금 약하면 2주 동안 나는 ph랑 ph만 집중적으로 한다. 오케이? 이런 거야. 조금 여유있으면 주제에 2개 딱 뽑아가지고 오케이? 농도 나는 phpoh 너로 정했어. 딱 이런 거야. 그러면 목표가 뭐겠습니까? 6월 평가원에서 이 2개 안 틀리는 게 핵심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게 이때 공방이 어디 가겠습니까? 7월에 또 나오잖아요. 그럼 6월 평가원 다 끝났어? 그 다음 그 다음 뭐야? 아 이제 산하수 개수 산하환원 이런 거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컨셉이거든. 근데 그러려면 본인의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치? 아 그래서 어 너무 시간에 얽매이지 마시고 열심히 풀어. 시험지에 많은 걸 써가면서 실수하지 않게끔 쓰시고 여러분의 풀이가 과연 정당했는가? 과연 바른 풀이 없는가? 이런 걸 선생님이랑 또 보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비킬러 1에 푸시고 1을 해설해서 볼게요. 1을 해설해서 볼게요. 1을 해설해서 볼게요. 1을 해설해서 볼게요.